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어제 한 시상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노벨상 수상 후에 첫 공식 석상에 나선 건데요. 한 작가는 앞으로 6년 동안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황대웅 기자입니다. 노벨상 수상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한강 작가는 수상 축하에 대한 감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. 무척 기쁘고 감사한 일이어서 그날 밤 조용히 자축을 했습니다. 그 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따뜻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.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. 큰 상을 받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길 바란다고 했습니다. 저의 일상이 이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기를 저는 믿고 바랍니다. 저는 제가 쓰는 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. 1994년 1월 첫 소설을 발표하고 올해로 30년째 빠르게 지나간 시간이지만 글을 쓰며 보낸 시간만큼은 각별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. 이상한 일은 지난 30년 동안 제가 나름으로 성실히 살아내려 애썼던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한 줌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 짧게 느껴지는 반면 글을 쓰며 보낸 시간은 마치 30년의 곱절은 되는 듯 길게 전류가 흐르는 듯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. 최근에는 건강을 위해 카페인도 끊고 좋아하던 여행도 하지 않는다는 한 작가 작가의 황금기라 불리는 60세가 되기 전까지 남은 6년의 시간 동안 책 3권을 더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. 물론 그렇게 쓰다 보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 6년 동안 다른 쓰고 싶은 책들이 생각나서 어쩌면 살아있는 한 언제까지나 3권씩 앞에 밀려있는 상상 속 책들을 생각하다 제대로 죽지도 못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말입니다. 한 작가는 현재 집필 중인 차기작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10일 스웨덴에서 열리는 노벨 문학상 시상식에서 발표할 연설문 작성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.